버튼이 안되서 전원 버튼 눌러도 컴퓨터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파워가 나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파워를 직접 샀습니다 파워를 직접 사서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는데 선정리 하기가 좀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워 불량인 줄 알고 파워를 샀는데 똑같은거에요 새거로 껴고 이제 선정리 안하고 연결만 한 상태에서 이제 켜 왔는데 똑같이 이제 반응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낸거죠 컴퓨터 수리가 실제로는 별것도 없어요 진짜 막 저번에 올린 영상처럼 막 cpu가 고장이라서 내장 그래픽은 되고 외장 그래픽은 안되는 이런 정신 나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뭐 램이 뭐 간섭이 막 조이 받은 데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면 램 위로 선을 막 땡겨서 이렇게 조여 버려요 그럼 램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에러가 나고 그런 경우 경우나 그런 것일 때 이제 컴퓨터 수리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어 이 증상이면 이것이다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 것이지 물론 이제 어떤 고전재생이 나타났을 때 7개의 부품을 전부 다 테스트하기 전에 어 저 증상은 저거였다 라고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부터 제일 먼저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단순한 어떤 부품 하나의 분량은 부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부품만 있으면 지금처럼 뭐 컴퓨터 전원이 안들어온다 파워 아니면 메인보드 아닙니까 거기다 아니면 cpu가 잘못 꼽혔거나 램이 잘못 꼽히면 컴퓨터 돌아가죠 그런데 여분이 파워와 보드가 없는 거죠 이분은 파워라고 생각을 했고 파워를 바꿨는데 안된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요거 보드 분량입니다 보드가 나갔어요 어 비치료보드네요 음 수리점을 가서 몇만원 준다고 해도 거기서 하는게 나은 이유가 저거 파워 괜히 샀지 않습니까 물론 중고로 다시 팔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진단비라고 받는 이유가 그거죠 어떤 부품이 문제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진단비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진단비를 또 주기 싫어해 걔네들이 수리하러 와가지고 아 이게 뭐가 문제에요 하면서 이렇게 뭐 어디가 뭐 어디에요 막 이렇게 막 말하는거 들어보면 말아요 저 아 이놈이 아 진단비 만원도 주기 싫어하는 놈이네 그러면 그냥 아 이걸 엠때면 그래요 그냥 이 책상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가져가라고 며칠 전에 온 군동으로 찾아온 애도 그거 그게 뭐가 문제였더라 어떤 근데 진단비 안 받았습니다 주기 싫어하는 거 같아가지고 표정 얼마여라고 안 물어보면은 아 제가 이제 어떤 아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얼마 이라고 말 안 물어보면 걔 돈 주기 싫은 거야 근데 걔네한테 뭐 돈 만원 뭐 만원천 원 달라고 뭐 아 싸우기 싫어 그냥 꺼지라 그래 그런 데서 양아치 상당히 싫어 그래서 유튜브에 리플에 딱 보지도 않고 답글 안다는 이유가 그냥 쿨엔조이나 이런 카페에서 어디 어 글로 공부한 애들이 뭐 뭐 H310엔 뭐 고장이 나느니 뭐 뭐 캐피시터니 목당이니 콘덴서니 뭐 마스 개소리 하대면서 전원분 몇 페이지 이하면 오버클럭 하면 어떨까 뭐 뭐 파워릭스가 뭐 괜찮은 파워라고 말하는 놈 보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아 걔네들 내가 못하라 상대해 응 지그다끼리 놀라 그러지 컴퓨터 부품을 각 브랜드별로 거의 10년에 가깝게 수백 개 수천 개를 만져본 사람이 얘기하는데 직접 다 경험해 보고 아 이 브랜드는 이렇게 좀 뭐가 문제고 아 이거는 좀 뭐가 안 좋고 아 여기에다가 이거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런걸 다 하는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애들 보면 참 신기해 기껏해야 뭐 지 컴퓨터 한두 하나랑 뭐 뭐 친구컴 하나 조립해 줬겠지 파워 뻥 나는거 그건 어떤 파워 브랜드도 다 똑같애 그거는 뻥 나는거는 뭐 용량과도 관계없고 아 그냥 뭐 특정 브랜드가 뻥 안나고 좋은것도 그런것도 없어요 시소닉이 뭐 시소닉이 뭐 시소닉 뭐 랩 예전에 시소닉 랩터 그거 마탱이 같던 그런건가 랩터가 그 뻥파워 과절류보장이 없었던 그거 같던거 같은데 예전에 뭐 천공? 천공파워 그거 막 뻥탈건 있었죠 근데 천공파워로 지금 잘쓰는 사람도 잘쓰고 있어요 지금도 1년전에 그거 천공파워로 업그레이드 한 사람 gta 40공 달고 지금까지 사시고 있어요 어떤사람은 안랩 안택파워 15만짜리 사서 좀 사용하는데 뻥나고 지금 뭣대로에요 파워는 여튼 이렇게 보냈는데 어 이거를 이제 이분이 요구한건 뭐냐 이제 제가 말했어요 보드가 나갔다 이분이 말하시기를 앞으로를 위해서 보드 은 램스로 4개짜리로 그리고 cpu는 i7-3770으로 바꿨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ssd 달고 이거 ssd가 지금 없습니다 ssd 없이 어떻게 썼나 몰라 그런데 i7-3770이 지금 한 14만원 해요 싸게 사면 13만원 뭐 14만원 15만원 이렇게 파는데 i7-3770을 중고로 14만원 주고 사느니 라이젠 2400사항이 낫잖아요 새거 그리고 물론 보드를 이제 새고로 다시 사야되죠 근데 이제 보드가 고정나서 보드를 새로 사야되잖아 근데 그분이 램스로 4개짜리를 보냈어요 왜냐면 어 뭐 이렇게 16기가 32기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 비치로 보드 램스로 4개짜리 제가 찾아보니깐 6만원 합니다 기아바이트 거 중고가 그럼 새거랑 똑같잖아요 라이젠 보드 a320 뭐 에즈락 보드도 에즈락 보드도 6만원 밖에 안하는데 그 무사히 에스 남은 새거 사기 낫지 중고로 왜 다시 삽니까 cpu 가격도 비슷하고 메인보드 가격도 비슷하고 전혀 아이브리지랑 아이브리지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어 샌디브리지 2600이면 몰라요 왜냐면 샌디브리지 2600은 좀 더 싸고 2,3만원 싸고 12만원 1만원 하죠 그리고 어 뭐 h625도 쓰면 되니까 그거 뭐 25,3만원 밖에 안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두개 합쳐가지고 이제 어 가격이 확 떨어지죠 몇만원 부품마다 2,3만원 차이 나는게 전체적으로 10만원 20만원 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거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분이 램슬롯 4개짜리를 보드를 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i7-3770에 비치료보드를 살 필요가 없는거에요 차라리 여기 어 여기는 i5-3450인가 3470인가 그거 달려있었어요 그건 제가 매입을 하는걸로 해서 i7-3770에 램슬롯 4개짜리를 다느니 차라리 라이젠닛 타는게 낫죠 이런걸 보고 이런 경우를 보고 새 그냥 새로 사는게 낫다고 하는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내부 시스템을 드러내고 이 내부 시스템만 새걸로 바꾸는게 낫다는겁니다 케이스는 그냥 그대로 쓰고 근데 저번에 뭐 블로그에 올린 제가 어떤 여자가 듀얼코어 울프테일 뭐 5200 정도 쓰는 여자가 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Q9500 몇만원 넣고 그리고 SSD 달고 램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10만원 6만원 이렇게 나왔던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어 그 돈으로 차라리 좀 더 버텨터 새거 사는게 나오면 그거는 말이 안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기존에 있는 보드 기존에 사용하는거에서 CPU 빼낸거잖아요 CPU만 빼낸거에요 CPU만 램도 그냥 그대로 추가한거고 SSD도 그냥 그대로 추가한거지 나중에 SSD 컴퓨터 새로 사게되면 SSD 빼가지고 쓰면 되지 그 여자 그래픽카드도 조그만한거 하나 달았어요 그래픽카드도 빼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새로 산 유튜브에 리플 달아가 되는 애들 보면은 사이판단을 못해 어그레이드 하러 온 사람이 만약에 1TB짜리 SSD를 딱 달아갔어 좋은거 그래서 25만원이 나왔네 그러면 또 그거 보고도 그렇게 얘기할거야 25만원 25만원에다 공유비 뭐 3만원에다 28만원 주고 어 SSD 다가서 업그레이드 하네 차라리 새거 새거 조금 10만원 더 보태가지고 라이젠으로 새로 산게 낫겠다 이러겠네 그 1TB 빼가지고 새로 나중에 더 좋은 컴퓨터 하면 그대로 끼면 되는거에요 얘네들 생각하는거 보면 사리 판단하는거 보면 겁나 어리버리해 그리고 뭐야 지 추측을 갖다가 사실처럼 말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응 자 아 나 얘네들 일단 유튜브 댓글나 블로그 댓글만 가끔 제가 보는데 뭐 저거는 뭐라그러나 나보고 어 아 글 하나만 보는 특징도 있어 그 옆에 카테고리는 뭐 X370 B450 뭐 Z370 Z390 5만 보드로 뭐 다 한게 다 있어요 그런데 A310 보드에 딱 세팅한거 보고 나 저한테 미친놈 맨날 그딴 보드에다가 조립하니깐 조립하는 그딴 보드에다가 시스템을 구성하는게 실력이 그따그러지 병신같은 뭐 실력 좋던 놈 하면서 막 이러더라구요 그 지랄 하더니 또 뭐라그러더라 그런 후진 시스템만 조립하는 놈이래요 근데 그 옆에 카테고리에 그런 보드 사용한 막 300만짜리 쓰레드리프 도 있어 근데 그러는거지 에휴 뭔 얘기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인간이 사리판단 할 줄 아야되요 여튼 여기는 3470 이랑 어 램은 정상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폭스콘 보드에다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폭스콘 보드에다가 해보니까 정상입니다 이거 CPU가 뭐야 음 3470 i5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얘기를 듣더니 근데 솔직히 이 분이 i7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입니다 i7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드만 바꿔서 저 cpu i5 그대로 쓰고 램도 그냥 4기가짜리 2개니까 8기가로 쓰고 H6결보드에 어 나중 ssd는 달고 나중에 이제 그냥 그대로 쓰고 타워클러만 하나 달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이 점프클러가 너무 이 점프클러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파치클러? 점프클러만도 못한거 같은데 이거 빼고 그냥 타워클러를 하나 달아서 이제 이 그리프카드도 그대로 쓰고 나중에 어 커뮤드 새로 다시 맞출때 이 파워 빼고 ssd 240기가 마이크로움프 달 거거든요 그거 빼고 그리고 cpu는 중고로 팔든지 램이랑 그래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여기다 i7 다는건 현명하잖아요 타워클러 새로 타워클러 다는 것도 타워클러를 빼서 다시 쓰면 되죠 나중에 커뮤드 새로 사면 그 후로 작업한거는 제가 이제 사진만 찍고 영상을 안 찍은거 같아요 이게 2019년 2월 17일 27일 작업한거네요 그래서 이분이랑 통화를 그때 했었어요 이거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제 블로그를 되게 오랫동안 보고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i5 3470 빼고 i7 꼽고 싶다고 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건 너무 욕심이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어 그 어떤 i7급의 그런 성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i7 정도 달고 싶은 거더라구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 얘기를 해서 이제 라이젠으로 바꿀거도 했지만 그냥 i5 3470으로도 지금 하려고 하시는 작업 뭐 사무용이더라구요 그냥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보드가 고장 났잖아요 그래서 보드만 바꿨어요 보드만 이제 이제 바꿨죠 보드를 바꿔가지고 요거로 바꾸고 어 그래픽카드는 이당시에 750인가 650인가 630인가 630 같은데 730 같은데 그거를 꼈습니다 게임도 안하는 분이에요 게임도 그러니까 라이젠으로 할 필요 없는거죠 그냥 보드만 바꾸면 되니까 왜냐면 라이젠으로 하면 램도 새로 사야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만약에 지자 i7 성능을 원하면 라이젠으로 바꾸는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맞지만 어 i7 성능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한거죠 요게 이제 또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보면 뭐 이 미친놈씨 귀찮아서 뒷판 선정리도 안하고 저질을 하면서 변명하는 짓거리밖에 안 되면 이렇게 말하겠지만 야 이건 더이상 선정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되요 여기서 타일을 묶어봤자 여기 타일 왜 묶습니까? 여기 뒤에 가려져 있는데 왜 묶어요 묶어봤자 나중에 뭐 여기 지금 묶여있죠 지금 전원 케이블이 요거나 뭐 이런거 하드 달려고 하거나 할 때 아휴 타일 풀기 엄청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각자 하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게 보면 요기에 보면 뒤쪽으로 선을 넘길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사실은 뒤쪽으로 선을 넘길 수 없는 케이스인데 제가 뒤로 선을 넘겼습니다 보면 뒤에 이게 판이 튀어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렇게 뒷판이 올라와 있지 올라와 있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뒤로 선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튀어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른 선은 얇아서 괜찮은데 딱 펴지면 요 24핀 전원선 요게 두껍잖아요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닦입니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는 부분을 여기 철판을 눕힌 겁니다 이렇게 구부렸죠 살짝 24핀 전원선 동그란 거 이렇게 생겼죠 요것말로 통과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덮일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요런 것도 순간적인 기질이죠 제 기질 어떤 순발력이고 센스 요런 거는 좋습니다 딱 덮이잖아요 아마 이 컴퓨터 작업에서 이 부분을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 이 사진을 연달아 해서 찍어보니까 그래서 완성을 했죠 이게 보드가 뭐였지 이게 H67 H67 같은데 여기 선정리 뒤로 선을 넘기니까 깨끗하잖아요 이게 뒤로 선을 넘길 수 없는 케이스인데도 뒤로 선을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하드는 요 밑에 달았어요 위쪽에 여기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 달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전원 여기 며컥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만큼 여기에 걸립니다 보면 여기다 멀티카드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 달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하드를 밑에 달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을 한 거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그래픽카드가 달리면 하드를 위쪽에 달지 않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 보드가 이게 빅보드잖아요 이 미니보드면 안 걸리죠 전원핀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빅보드라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를 밑에 달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좋은 거 같아요 아니 찍은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예비죠 그냥 뭐 제가 영상 설명할 때 나중에 하드 달 수 있게끔 전원 케이블 하나 빼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 이 사타 전원부 간격이 서로 다 다르고 멀고 짧기 때문에 요거를 나중에 하드를 하나 달 수 있게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조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남지가 않아요 이거는 케이스가 멀쩡하다는 걸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 이 USB가 4개나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그래서 되게 괜찮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찍은 거 같아요 dbd를 서비스로 달았다고 찍었나 dbd 있었나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 사타 선을 이제 이 맨 밑에다가 꽂게 될 때 이거를 이 사타 선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위로 그러면 여기다 그래픽 카드를 달잖아요 그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이 사타 선이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럼 이게 선이 이렇게 가서 여기 그래픽 카드 펜에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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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덟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깔아야 돼요 밑으로 밑으로 깔아야 됩니다 이게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래픽 카드 펜에 안걸립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도 잘 수 있게끔 SATA 케이블이랑 나사랑 묶어놓은거 말한거고 요거 보니까 받침대가 깨졌더라고요 하나가 배송되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순간투숙시에 이용해가지고 제가 붙여드린겁니다 요런 작업도 업그레이드 원만 다 해드려요 케이스 전체적으로 보고 문제있는걸 다 해드립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처음에 보낸겁니다 아 휴지 이거 보낸 분인구나 이거 지금까지도 쓰고있어 이거 타올 겁나좋아 이거 이거 반방 그거 뭐지 5분기판 닦을때 진짜 좋습니다 이거 아 이거 안 이분 아 이분 아 기억나네